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이사입니다. 최근 저희 쪽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 문의를 주셔서 성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넥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일단 먼저 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룽투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 종목 스윙주 형태로 가져가시면서 꾸준하게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짧게 단기성으로 접근하셔도 현재 구간에서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 분위기에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탄성이라는 게임 쪽으로 지금 잘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룽투게임, 중국의 룽투게임의 국내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메이드 쪽에서 오늘 룽투코리아의 지분을 또 이렇게 들어온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엑셀 게임즈 털고 룽투 담았다. 룽투코리아와 상호 지분, 스왑, 엑셀 투자 손실, 50억 카카 게임즈가 보전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투자 손실을 보지 않은 채로 룽투코리아의 지분을 다시 매입을 한 그런 얘기들이고요. 이런 호재성 기사들과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계자들하고 이런 분들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좀 꾸준하게 매일매일 조급해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유있게 매매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스 이터넌이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오픈을 합니다. 10월달에 이것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한국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잘 되면야 뭐 한국 쪽은 무난하게 잘 되는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자 현재 다시 매물대가 좀 출해를 하면서 나타난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삼성증권에서 조금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물량들을 다 받아주면서 다시 어느 정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네요. 자 오늘도 고가가 5950원까지도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위로의 매물대 역시도 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메리트가 있겠죠. 오늘 제가 룽투코리의 한 종목 먼저 드렸고요. 자 다시 제넥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12만원대에 추천을 해서 드렸고 지금 17만원 19만원까지도 이제 갔다가 다시 17만원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넥신의 경우 아직까지 털 구간 아니다. 조마조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재 구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배가 고픈 거예요. 자 크게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물량 유지를 계속해서 하면서 매수를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자 U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이 중요합니다. 못 들어오시고 가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구간이 매수 구간으로 잡으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게 이 구간을 말을 합니다.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도 하단 구간이죠. 제가 줄을 쳐드린 그 부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올라봤자 얼마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정배열 형태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 뭐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수급들이 좀만 쏠리게 되신다면 위쪽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쫄릴 거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들고 가시면 되세요.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도 여유 있게 보세요. 이런 구간 저희 같은 전문가 뭐 제가 뭐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원님들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많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마음을 좀 다 잡으시고 여유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지금 수급 주체가 외인들이기 때문에 외인들은 항상 저희들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얘네들이 털지 않는 이유조차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물량을 털지 않았습니다. 지표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외국인들의 보유수량 보이시죠? 기관들과 개인들은 그래도 개인들은 이쯤에서 멈칫하다가 그래도 좀 들고 있고 여기서 조금 팔았어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조금 물량들이 출애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외인들은 계속해서 삽니다. 이 구간 상승구간이 나와도 사요. 왜이겠어요? 이 구간은 아직까지 갈 게 멀었다. 제넥신은 아직까지 갈 길이 창창하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손절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버티세요. 버티는 게 답입니다. 제넥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저희 주식대가에 어제 그제 계속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셔서 저는 고맙습니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솔직히 종목들만 잘 잡고 트레이딩만 잘 하셔도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이렇게 순환매적인 시장 이런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읽으실 줄 아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잡아드린 제넥신도 짧게 보실 분들은 현재 트레이딩 형태의 외매를 구사하면서 짧게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좀 전에 종목 추천해드린 룽투코리아 역시도 짧게 보셔도 되지만 이거는 길게 보셔도 되신다. 기업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매출 매출력 그리고 파급력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았는지 이런 여부들 이런 것들 제가 하나씩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 주식대가에 문의주시는 분들 제가 뭐 이런 분들 회원님들 손실이 나셨다 해가지고 너무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일단은 자신감을 잃으신 분들은 수익이 나시는 방법 그리고 수익을 나면서 조금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 수급추적 VIP 서비스 이제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종목 추천을 하더라도 기업탐방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녀오고 이런 종목들 형태는 스윙주 형태로 저희가 매수 매도 시점까지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뭐 IR이나 이런 걸 안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스윙주 형태로 가져가는 것들은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한다는 점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매수 매도에 대한 디테일한 리딩 당연히 매수랑 매도 신호는 다 같이 드려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신규 상장주 어저께도 저희가 신규 상장주 10% 정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오늘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또 오늘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잡아드려요. 카카오게임즈 넴바블골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매도하지 않으시면 3년 동안 들고 가야 된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드렸죠. 이런 로직에 대한 매매 그리고 디테일한 시황제공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겠죠. 저희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하루 11,000원 꼴이시고요. 근데 뭐 1개월보다는 2개월짜리 상품 이게 가장 베스트에요. 회원님들 하루 7,000원 정도 쉬면은 커피 한잔 이렇게 뭐 가격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꾸준하게 나시면 뭐 이런 것들이라도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땡땡이나 뭐 청땡땡 뭐 여땡땡 이런 데에서 뭐 비싸게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매매하셔봐야 남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난 계좌 부서진 계좌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배우셔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진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 배워서 혼자 하세요. 혼자 하시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비싼 돈 그런 드리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교육비 내신다 학원 다니신다 생각하시고요. 돈도 벌어 가시면서 학원비도 벌어 가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영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아래 휴대폰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종목 추천도 해드렸고 제넥신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가 자식만 찾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 없으시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추천도 해드리고 회원님들 수익실현 잡아드리면서 자신감도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